1, 2, 3, 2, 3 헬로우 씻어! 들어와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현실인지 니가 지금 모르는구나 내일까지 못 씻을 거니까 지금 잘 씻어놔 어? 아 이걸 어떻게 다 쏴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...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응? 지저분해 보여도 되게 중요한 거야 뭔지 모르겠지 신문지 못 가져가게 하진 않겠지?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게 이거 덮고 자야지 우와 비닐로 비닐로 고무자로 장갑 랩 커피 엄마 이거 괜찮을까? 가자 근데 이거 어떻게 들고 나가 찬우야 문 좀 열어줘 찬우야 잘 있죠? 네 아빠 문차에 비해 다녀오세요 아빠 이거 가져가? 알았어 안녕 안녕 알라비도 꽉 찼다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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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봐 올려봐 니가 오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이걸 싫었어? 이야 야 앞으로 계속 들고 다녀? 아 알겠어요 아 알겠어요 이쪽에 아빠가 가겠다고 말은 해놨지만 좀 떨린다 무인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? 타령아? 너 의식주가 뭔지 알아? 의식주? 아니요 잘 곳, 먹을 거, 입을 거 있으면 살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사람이 살기가 힘든 거거든 그럼 가자마자, 무인도 가자마자 뭘 해야겠어? 일단 텐트를 펴고 오 좋아, 집 주자 집 해결됐고 그 다음 그러고 일단 물을 어 물을 한 컵을 한 컵을 따라서 먹고 물 한 컵 따라서 먹고 그 다음 과자를 과자를 하나만 먹고 저기 무슨 하와이가는 줄 알아봐 어...